주 하나 기계부문은 항공기 지상장비 발전기와 특수 모토류 등을 제조하는 항공기 부품업체 주식회사 캐스와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. 이번 계약으로 캐스를 인수하게 되면서 항공 및 지상전장 분야로의 사업 영역을 확대할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. 한화기계부문 정민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주 하나 기계부문은 지난 12일 주 하나 기계부문 김현철 대표이사와 주 캐스 최대 주주인 최상호 고문이 참석한 가운데 주 캐스와 주식매매 계약 체결에 대한 조인식을 가졌습니다. 주 캐스는 국내 유일의 항공 발전기 개발, 생산, 창정비 능력 및 다양한 트랙 레코드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. 항공 분야 사업 경험과 노하우 및 관련 업체 네트워크가 풍부한 주 하나 기계부문이 이를 인수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항공 선도 기업만이 수행하고 있는 항공 발전기와 항공 전기 분야에서의 기술 경쟁력 향상과 신규 시장 확대, 기술 국산화 및 내재화를 실현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주 하나 기계부문은 앞으로 주 캐스와 함께 기존 사업 영역과 거래처 그리고 사업 모델의 확대와 고도화를 통해 국내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한 전기, 구동, 환경개통 업체로 육성해 나가 국내 항공 및 방산업의 도약을 이끌어갈 것입니다. 주 하나 기계부문 정민주입니다. 주 하나 기계